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15일에 이어 가지고 또 어제 선관위를 맹비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고위직 자녀 채용만이 아니고 중간 간부들까지도 그렇게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관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냥 채용문제지 않습니까 채용비리의혹 채용비리의혹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선관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범죄 뭐 이 부분을 덜추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용비리가 이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 이끄는 조직이라도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외부로부터 견제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 기관에 의한 그런 정기적인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문제가 이게 완전히 썩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위만 썩은 줄 알았는데 아래도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썩었다.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상이 이 정도인 겁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채용 비리도 이 정도니까 선거범죄를 덜추게 되면은 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이 있겠습니까.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때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25명은 뺐는데 거부한 25명 가운데서 23명이 고위직이 아니고 6급 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으로부터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고위직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에서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선관위 내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채용 비리라는 것은 선관위 여러분들 불법과 비리에 그냥 깃털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몸통은 선거범죄지 않습니까. 덕표수를 조작한 선거범죄가 몸통인데 대통령도 몸통은 밝힐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대한민국 언론들도 다 선관위의 몸통 범죄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 것 같고 지식인들도 다 입을 다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덜쳐보니까 이렇게 많이 썩은 겁니다. 국민의힘 전 봉민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부 조사에 불응했던 선관위 직원 25명 가운데 56% 14명이 7급 직원이라는 겁니다. 아마 9급부터 시작하겠죠. 9급 8급 7급. 다음으로 6급이 8명 그 다음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2급 3급이 1명 그 다음에 하위직에 속하는 8급이 1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하위직 직종에 속하는 직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리의 연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많기 때문에 참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에 설문조사가 권익위원회가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대신은 그런 검사 출신의 정 부위원장이 이 선관이 이렇게 부패를 감싸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모든 그런 언론들에 다 공개가 됐는데 선관위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96%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죠. 투표자 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국민의 힘이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던진 득표수는 그냥 제쳐놓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득표수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일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일 때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미래통합당이 됐고 모든 선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선거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조작된 것을 그냥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별 후보가 받은 득표수인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조작한 거 그리고 선거구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를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 문제를 한국 사회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덜추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를 그렇게 일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곱 번의 소위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더 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강하게 재앙을 하거나 아주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가지고 어떤 선거 범죄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거나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거든요. 사소한 일에 의해가 역사의 물고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나 이 어마어마한 국가를 전복시키는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소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주도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문제 이걸 안 다룰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채용비리도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관위가 뻣되는데 그 증거들은 다 여러분들 태산처럼 지금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래통합당을 대상으로 선거 조작을 향한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실대를 다룬 도둑놈들 4권인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것이 도둑놈들 5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둑놈들 시리즈가 모두 5권으로 나와가지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의지의 문제지 뭐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그런 득표소를 다 홈페이지 위에 올려가지고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와가 내리고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된 걸 다 밝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제 밝힐 의지가 없으니까 나라가. 나라가 이런 것을 밝힐 의지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법치니 자유니 정이니 진리니 뭐 이런 것 다 헛소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강이자 토대이자 기둥이자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관위 관계자들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익위원회 대충 협조해 가지고 채용비리권으로 한두 사람 구속돼가 이런 고생 좀 하고 나머지는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무전략으로 그냥 권익위원회 뻣대기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연루된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선관위 수장이고 이렇게 하면 몇 사람 그냥 들어가는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익위원회하고 다투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저 친구들이 채용비리를 저 정도 했으면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 문제가 진짜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조사 밑에 있는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선관위가 하는 작태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많거든요. 진짜 부정선거에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참 다들 교육을 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거를 여러분들 청소 안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똥을 한참 싸놨는데 그 똥덩어리하고 여러분들 다 뒹굴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똥을 싸놨으면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똥통하고 같이 이런 평생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하기에 똥통하고 같이 살 정도면 다행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